예린 씨는 벌써 마지막 플레이팅 들어갔고요. 벌써? 그래, 맞네. 꽤 괜찮은데, 비쥬얼이. 진짜 떡볶이 같아. 대박. 진짜 떡볶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굴림만두, 굴림만두. 굴림만두, 굴림만두. 굴림만두, 굴림만두. 만두, 만두 끝냈어요? 아, 굴림만두. 만두 끝난 거예요? 아니, 아직. 아니, 아직. 굴림만두. 굴림만두, 한 김치. 아니, 조금 더 만들어야 돼서. 이제 제가 황태 넣고 육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났어, 끝났어. 배로가 어제 수락의 잔 했나요? 해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시원하겠는데요, 국물. 무도 들어갔나요? 무도 안 들어갔나요? 무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무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거를... 무다 씨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이거는 애들이 아니라 무다 씨가 필요하지만 계속... 옆에서 계속 막... 어제 한 잔 하셨나 봐요, 다시. 아니,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너무 맛있겠다, 바람. 근데 이거 사람도 먹어도 되니까, 사실. 그렇죠. 소금만 넣으면 딱. 아우. 플레이팅 너무, 너무 예쁘다. 저희 요리에도 이렇게 아이들 필요하면 뭔가 이거 챙겨도 돼요. 필요하신 분. 비오비타 필요하신 분. 딱딱한 번 싸시는 분. 아, 강아지가요. 우리 중에 말고 강아지가. 아직 저희가 그 정도로 갖고 와준 거 같지는 않거든요. 애기들입니다. 애기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사세과요. 배로는... 음... 기여를 타러자. 딱딱한 번 싸시는 거. 아니요, 우리 배고 장 되게 좋은데. 배로 딱딱한 번. 아니요, 아니요. 아우, 계란 좋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건 진짜 치트키다, 고기는. 와, 이거는... 아, 나... 내 꼴 고기... 아, 닭 깜짝이야. 아, 스테이. 제가 한 입 먹어볼까요? 맛을 제가... 아니, 우리가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와. 어, 봐봐. 방구가 지금 내 쪽에 왔어, 지금. 맨살 맞고, 지금. 방구아. 이렇게 소심한 방구가 지금. 강아지들이 지금 저희 가게로 지금 하나씩 모이고 있어요. 웃고 있어. 자, 번호표 뽑으실게요. 어, 뜯어 왔다, 뜯어. 자, 순서대로 오세요, 순서대로. 어, 뜯어 왔어. 순서대로 오세요. 먼저 오신 분들부터 번호표. 저도 줄 서도 돼요? 안 됩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사람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사람이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죠. 그럼 사람이 먹어도 맛있게 소금 좀만 넣을까요? 오늘 강아지들만 받을게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오, 색깔이. 어, 봐봐요. 어? 어? 김밥 같은데? 정말요? 네. 어, 색깔이. 김밥 같아요. 정말요? 김밥이 좀 벌크업을 했네, 삶았더니. 아, 순대 아니야, 순대. 순대 같은데. 바꿀게요, 순대로. 야채를 너무 조금 넣었나? 야채가 오르네. 잠시만. 야채 왜 이렇게 작아. 진짜 뻥 아니고 팔뚝만. 아바이순대 아니에요, 그게? 아, 순대 아니고요? 아바이순대 같은데요. 아바이순대. 아니, 어디서 순대를. 아니, 지금 무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든 강아지를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이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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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